이거 음식 먹을 때 뭐 식판 마더파더 아니 보호투 캠핑 캠핑하우스 유노 캠핑하우스 폴대 폴대 크로스 크로스 캠핑하우스 캠핑하우스 텐트 그렇지 볼 때 영업일까? 아빠 이거 간지러울 때 이렇게 효재순 5 곱하기 4는 저기도 돼 20 그렇지 20 더하기 16 쉬워 쉬워 36 그렇지 좋아 아빠 이게 뭐야 입지는 뭐야 이거 스마일 아니 미소 좋아 대출을 받으면 돈 내야 돼 돈 돈 1 2 2 2 2출 2출 말고 한자로 한자로 아들 저 2점 그렇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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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라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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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가 이거의 왕 멸치의 왕 멸치 칼슘의 왕 멸치 아 칼슘 맞다 그러니까 잘했어 어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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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예 아 이제 때까지 재위배 예 자 가겠습니다 파이팅 시작 민아 사람이 이걸 너무 많이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래 민아 너무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어 욕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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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 스타트 있잖아 무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공짜? 공짜 좋다 공짜 좋다 시 리브 인 헤븐 시 올리스 웨어 화이트 드레스 천사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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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돌을 돌보다 좀 더 큰 돌 황금? 아니 돌보다 조금 더 큰 돌 다윗 좋습니다 대개 와우 네 이불아 저기 아주 훌륭한 여자분인데 귀가 안 들려 헤일링 케이크 오우 우와 거고가로? 있잖아 학교 책을 뭐라고 해? 교재 학습서 아니 노트 공짜 학 교 교재 그걸로 시작해 세 글자야 교과서 와와와와 교과 17 더하기 9는? 17 더하기 28 1을 빼 이십 칠 으어어 influen utilizня지 approach 밀가루 반주 아 사실은요. 그 28인데 거기서 두 개를 빼라 그래서 뭐 26 맞추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그런 거 안 해줘요 원래.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지. 정답이 만약에 17이다. 아래 근데 16 아래 그렇게 따지면 문제를 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 봐주는 거예요? 유빈이 어떻게 할까요? 봐줄까요? 그냥. 봐줘요. 맞아요?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에요? 좋은 사람. 여덟 개! 인정해주나? 그 외식 상품권은 드리지 않습니다. 표정 봐. 오겠다 오겠다. 인정만 하고. 외식 상품권도 드립니다. 9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9개 나오면 끝이죠. 아 9개는 9개. 9개를 어떻게 맞춰? 9개, 9개. 2입니다. 예! 9개, 9개. 9개 한번 해봐. 자, 발신했지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자, 믿은 건 9개를 맞추면 단격 1등이 됩니다. 우승이야, 초대박. 어떻게 9개 생각 있어요? 있어요. 아, 있어요? 세상을 다해야 되는데. 자, 가봅시다. 9개 도전합니다. 갑니다. 시작! 음, 여기 있는 거 여기야. 목청! 그렇지. 목청 말고 목청 아니야. 목! 오! 아이, 달,달,달!